안녕하세요 쇼미드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최고의 부티크 피크 브랜드죠. 그래비티 에피크입니다. 얘는 003이라는 제품이고요. 엑스트라지도 있는데 이게 노멀, 스탠다드 제품이에요. 가격은 4,600원. 얘는 전체적으로 다 아크릴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1.5mm고요. 86인치 정도. 그리고 레드 색상이네요. 아크릴로 제작된 피크는요. 일반 피크보다 좀 더 커진 볼륨감이 좀 더 커졌고요. 톤도 좀 더 밝죠.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아크릴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그립감. 이걸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. 뭔가 좀 더 강한 힘이 받는 그런 느낌. 그리고 스트링을 연주할 때 이 저항이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뭔가 물 흐르듯이 피킹을 할 때 좀 더 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나오겠죠. 스탠다는 3호 헤어 사이즈고요. 미니로 나오는 거는 재즈 3 사이즈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저항이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. 뭔가 부드럽고 딱 걸리는 느낌이 거의 없는 그런 소재예요. 전체적으로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. 네. 네. 그렇긴 한데 부티크 피크의 브랜드라서 그런지 뭔가 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피크입니다. 그래비티 피크 003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